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5일 임진일에 대한 운세포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기해년이고요. 네 무진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임수가 떴어요. 네 임진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주를 펴놓고 보니 오늘은 청관에 이렇게 관성이 떴네요. 얘는 편관이고 얘는 정관이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임수가 떤 날이라서 민묘지입니다. 다행히 앞으로는 건넉지가 되고요. 자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흐름은 출근을 하고 나서 혹은 오전 시간대까지는 괜찮은 흐름이에요. 네 청관에 관성이 떴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는 모두 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오늘은 연애운은 저조하고요. 연애운은 저조하고 회사에서의 어떤 관적인 부분 회사에서의 일들 이런 부분들도 뒤로 갈수록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에너지 흐름이 왕성한 게 아니라 에너지 흐름이 극가곡으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실수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걸록지이기 때문에 전체 일진에서 일단 쉴 수 없는 일처리 오전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지만 뒤로 갈수록 진월의 진일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단 일처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집중력도 많이 저하가 될 수 있고 발전적인 부분에서는 영 꽝인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돌다리도 좀 두드려본다는 심정으로 여러 번 검토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시고 휴식도 좀 자주 취하시고 그런 흐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의욕 쪽으로도 많이 상실이 될 수가 있어요. 의욕이 많이 다운됩니다. 목요일이라서 그럴까요? 직장인 분들은 일단 좀 잘 쉬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업무적으로 많이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대화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진 좀 오늘 늦게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5월달 월별띠가 띠 운세를 올린다고 제가 지금 새벽에 찍고 있는데요. 일단 일진 운세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일진은 제가 주말 전에 조금 몰아서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외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올려놓고 다녀올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